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사의 정치판이 아주 저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 아주 사납고 욕설이 많고 또 표현이 너무나 감정적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말이 타락하면 정치도 같이 타락하고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코미디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정치가 지저분해지고 저급화하느냐 하는 것은 평화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주로 전쟁, 혁명, 경제위기 이럴 때 위대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평화시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을 한번 민족사회사 찾아보십시오 박정희, 이승만, 이순신, 김유신, 문무왕, 태룡무열왕, 김방경, 강감찬, 얼지문 등 다 전쟁 위기 때 또 혁명 시기에 이승계라든지 왕건 기억나죠 위기의 인물이 영웅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평화시기가 되면 다스리는 사람도 또는 실화들 또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생활과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억나는 위대한 인물들 어떤 분들입니까 레이건, 거꾸로 올라가면 레이건, 냉전을 종식시킨 레이건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그 냉전의 승리를 설계한 트루만 대통령 남침당했을 때 정합받자마자 그놈들을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파병을 결심한 것 이게 평화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8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 결단을 평화시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또한 1차 세계대전 때 포병장교로서 참전했던 사람이죠 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 전에 미국의 대공황을 수습했던 사람 링컨 대통령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링컨을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독립전쟁 산물이죠 유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저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골,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나폴레옹, 비스마크, 몰트케 다 혁명과 전쟁의 비상시국에서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입니다 한국에도 앞으로 또 영웅이 한 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영웅이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저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미국 정치에 기대하는 게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높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보여준 이 행태는 한국 수준도 안 됩니다 그 말이 트위터를 하루에 10번씩 내보낸다면 그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거기 등장하는 용어는 미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절대 쓰지 않는 상대방을 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렛, 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 또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원의장 펠로시라는 할머니가 이틀 전에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월 29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수연설 스테이트 오브 유니온이라고 그러는데 연두교수연설을 하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점잖게 말은 했는데 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고 보안요원들이 지금 월급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보안요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안 왔으면 좋겠다 스케줄을 다시 하고 셧다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현재를 보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루쯤 생각을 하던 트럼프가 어제 반격을 했습니다 반격을 뭐라고 했느냐 펠로시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쯤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한 15,000명 정도의 미군이 있는데 미군을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미군 방문하니까 하원의장이 가니까 당연히 군용 비행기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용 비행기 사용하지 마라 상업 비행기로 가려면 그것은 당신 자유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군용 비행기 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셧다운이 정부, 연방정부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군용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해외 출장 간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스케줄을 보니까 브루셀에 갔다가 벨기에 브루셀에 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안 된다고 딱 잘라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줄에 이집트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사실 오인이 많습니다 이집트는 갈 계획도 없었고 브루셀에는 잠시 도착해 가지고 나토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고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최종 목표지는 아프가니스탄인데 지금 펠로시가 군용 비행기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용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민간 항공기가 있긴 있겠지만 갈지 안 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움을 불리고 있느냐 하면 감정적 싸움을 불리고 있느냐 하면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선에 장벽을 산는 문제로 장벽을 산는 예산 한 50억 달러를 하원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감정 싸움이 생겨 가지고 이게 결국 정부 폐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명이 지금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 80만 명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출근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회의원들 한마디 한마디가 재밌네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가르쳐서 5학년생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공화당 고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하원의장을 가르쳐 가지고 대학교 2년생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 참 말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트럼프에게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의 생존을 맡기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처지입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한미동맹에 너무 어존하다가 보니까 자주 국방 의지를 이스라엘처럼 키우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북핵 위기 또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책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이런 위기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매달리는데 지금 우리가 매달리는 트럼프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아무런 애착이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요사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 올려주지 않으니까 더욱더 화가 나 있을 건데 이 화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표현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길을 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 머리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친한 사람은 아베 수상이에요 아베 수상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하고 친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베 수상이 찾아가서 당신은 뉴욕타임즈와 싸워서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아사히신문과 싸워서 지금 일본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주류 언론과 싸워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말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 코나로 몰리는데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지금 콜라에 몰리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를 방첩사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방첩사건 러시아에 보석된 간첩이 아니냐는 식으로 FBI가 사건을 내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2020년에 만약 트럼프가 낙선해가지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러 가지 걸려있는 이 혐의가 형사사건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 수렁에 빠져버리면 2020년 재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탄핵 수렁에 빠지면 유권자가 아무리 공화당 골수파라고 하더라도 탄핵 위기에 직면한 사람을 다시 재선하기는 좀 어렵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김정은과 시진핑 그리고 문재인 이 3자 간에 어떤 합의 내지 전략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 약해진 트럼프를 요리하는 게 쉽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한미동맹 또는 주한미군은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남에 비교하면 73년에 평화협정을 맺을 때 주월 미군은 빼고 월남에 들어와 있었던 월남 정규군 15만 명은 그대로 두는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 핵은 그대로 두고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에 결정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행동으로 이 행동이란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행동이니까 생존투쟁입니다 생존투쟁을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1975년의 월남과 2019년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죠 비교 대상도 아니죠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세계 제6위의 수출 대국을 만든 나라가 나라가 몸부림도 안 치고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는 트럼프에 목을 메고 있다는 한국 사람들을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자주 국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정책에서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습니다 한자를 포기했습니다 한자 포기, 자주 국방 의지 포기,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라는 교육의 포기 이 세 개가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의 3대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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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